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 입니다 오늘은 먹고 마즈 일산 후곡마을에 있는 돈까스 체인점 숑숑돈가스에 방문했습니다 숑숑돈가스 후곡점은 후곡마을 사거리에 있습니다 테이블 10개 정도 규모의 매장으로 주방에 두 분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주문은 키오스크로 하고 음식을 받아오고 빈그릇을 반납하는 셀프 형식의 매장입니다 메뉴는 가스 치즈가스 파스타 카레, 나베, 돈부리, 우동 등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별히 프리미엄 카츠를 주문합니다 2000원을 추가하면 정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정식에는 유부우동이 추가됩니다 주문한지 8분 정도 뒤에 프리미엄 카츠가 나왔습니다 교환권의 번호를 호명하면 음식을 찾아오는 방식입니다 프리미엄 카츠는 등심을 사용한 로스카스입니다 돈까스는 두쪽이 나옵니다 튀김의 색깔이 먹음직스러운 노란색입니다 위쪽부터 오이피클, 깍두기, 고추지, 무장아찌입니다 모두 입가심에 좋은 반찬입니다 갈색 돈까스 소스에는 깨가 조금 뿌려져 있습니다 요거트처럼 보이는 흰색 소스는 와사비 마요 소스입니다 히말라야 핑크 소금과 와사비입니다 모두 돈까스에 곁들여 먹는 소스입니다 밥은 흥미가 아주 약간 들어간 흥미밥입니다 양은 한 스쿱입니다 돈까스입니다 먼저 소스를 찍지 않고 먹어봅니다 염지가 약간 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두드리지 않아 두께가 있는 편입니다 소스를 찍지 않아도 먹을만합니다 고기의 색이 하얗습니다 돈까스 소스를 찍어 먹어봅니다 달짝지근한 소스의 맛이 돈까스와 잘 어울립니다 와사비 마요 소스를 찍어 먹어봅니다 와사비의 매운맛은 거의 없고 부드러운 단맛이 느껴집니다 돈까스 소스를 찍어 먹어봅니다 소스에 깨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까스에 와사비를 올려 먹어봅니다 코끝이 찡해지는 와사비의 맛이 좋습니다 두 번만에 와사비를 다 먹었습니다 돈까스 왼쪽에 지방이 약간 있습니다 지방이 아예 없으면 퍽퍽한데 지방이 약간 있어서 좋습니다 소금을 올려 먹어봅니다 소금과 돈까스가 의외로 잘 어울립니다 소금의 짠맛이 고기의 맛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느낌입니다 돈까스 왼쪽에 지방이 약간 있습니다 이 정도의 지방은 역시 있는 편이 좋습니다 와사비 마요 소스를 찍어 먹습니다 달달한 소스의 맛이 고기와 잘 어울립니다 두 번째 돈까스입니다 돈까스 소스를 찍어 먹습니다 단맛과 짠맛이 조화가 잘 된 소스입니다 소스 양이 많아 듬뿍 찍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튀김옷에 바삭함이 살아있습니다 지방이 약간 있는 등심은 두드리지 않아도 부드럽습니다 한 번 소금을 올려 먹으니 자꾸 그렇게 먹게 됩니다 와사비를 주방에서 더 받아옵니다 장국이 안 나온 게 아니고 셀프였습니다 보온통에 담긴 장국을 받아옵니다 건더기가 약간 있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와사비를 듬뿍 올려 코가 찡하게 먹습니다 와사비와 돈까스가 잘 어울립니다 이제 두 조각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조각입니다 돈까스 소스로 한 입 먹습니다 마지막 한 입은 와사비 마요 소스를 찍어 먹습니다 마지막 밥을 마무리합니다 숑숑돈까스 프리미엄 가츠 요기는 빈 그릇으로 대신합니다 숑숑돈까스는 다양한 종류의 메뉴를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돈까스 체인점입니다 가격으로도 경쟁력이 있는데 맛으로 그 경쟁력이 더 높은 돈까스입니다 가격이 지금보다 조금 올라가더라도 충분히 방문할 가치가 있는 집입니다 이름 때문에 실력이 저평가 받는 브랜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셀프 서비스라는 점을 제외하면 만족스러웠던 식사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